요리라는 평범한 일상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특별한 나눔. 요리로 행복을 나누는 이난우씨의 특별한 요리 수업에 초대합니다. 춤을 통해 시련을 극복하고 삶의 동반자를 만난 남자. 휠체어 무용가 김용우씨의 사랑과 인생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조금 느려도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상관없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마라톤, 사랑의 거북이 마라톤 대회. 5월 10일 목요일 오후 1시, 사랑의 가족과 함께합니다.